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마이코플라즈마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방광염이나 질념이나 요도염이나 전립선염이 있을 때 균검사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이코플라즈마 치료의 2021년 CDC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 예를 들어 냉이 있어요, 소변이 좀 불편해요, 따끔거려요 이런 얘기를 하면 병원에 가면 STD 12종 여러 개를 리얼타임으로 키시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균인데요. 플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 유레아플라즈마 파분,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이 네 가지가 마이코플라즈마 스페시스고요. 그 중에서 플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하고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파트너가 같이 치러야 되는 균입니다. 그리고 가드넬라, 냄새나는 균, 헤르페스 원투, 그리고 나이세리아 코노리아 임질이죠. 그 다음에 트리코마다스, 똑같이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파트너랑 같이 치료되고, 이거는 파트너랑 같이 치료가 같이 안 해도 되는 거죠. 트레포네마 팔리움, 이건 매독이고요. 캔디다, 가려운 균이죠. 이렇게 열두 가지 균을 보면 이 중에서 썩스병은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그리고 헤르페스는 파트너가 있을 경우 같이 치료를 해야 되고요. 나이세리아 코노리아, 트리코메나스, 트레포마 팔리움, 이거는 파트너가 있는 사람은 같이 치료해야 되는 균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히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 메인이고, 이 네 가지가 다 마이코플라즈마 스페시스이기 때문에 여기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파트너랑 같이 치료해야 되는 이 균에 대해서 특히 더 많이 알아보겠습니다. 생식계에는 여러 가지 균이 있고, 그 중에서 이 네 가지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네스,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유레아플라즈마 파붐,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리움, 식품이 있는데, 이거는 매우 다양한 질병과 관련이 있고, 건강한 성인 남녀에서 자주 발견이 되는 균입니다. 무증성인 균이 무증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균검사를 했는데,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네스가 나왔어요. 이것은 굉장히 흔한데, 여성의 생식기 감염이지만 남성의 경우도 흔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네스는 가드네라라나 어네오르빅, 현미성 균하고 관계됐고, 그리고 아직 거기에 대한 기여는 알려져 있지는 않고,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네스에 감염될 경우는 임신과 관련돼서 육모막 양막염, 양수에서 분리되거나, 자궁 내막염이 생기기도 하고, 분만 외에 산후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식기 감염이 주로 생깁니다. 유레아플라즈마 파분과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이 있는데, 특히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은 남성의 비임균성 요도염, 넌코노리알 유레스라이티스라고 하고, 이게 원인이고, 전립선, 부고안염, 방광염, 신우신염, 그 다음에 요로 결석의 원인이 됩니다. 증상이 없는 여성의 자궁경부나 지뢰, 점막에서 발견되고, 수직감염은 엄마가 임신했을 때 아기약에 가는 것이 한 18에서 88%까지 가고, 그 박테리아에 감염됐을 경우 저체중, 출생이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애가 체중이 적게 태어날 가능성이 많고, 자궁내 감염이 되거나 분만 내 전파돼서 감염될 수 있고, 산모에서 감염됐을 경우 폐렴, 균혈증, 수막염 같은 신생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애가 빨리 태어나게 하거나, 양막이 빨리 파열되거나, 육모막 양막염이나 산우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감염이고, 임신 중에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4가지 균 중에서 3가지는 꼭 파트너랑 치료를 안 해도 되지만,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에 감염될 경우는 성병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합니다. 성병은 성관계에 의해서 상대한테 감염시킬 수 있고, 만약에 한 명이 감염이 될 경우는 파트너랑 같이 치료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성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넌고도리아 유레스라이티스 비임기소 요도염의 15-20% 클라미디아가 아닌 비클라미디아 요도염의 20-25% 지속적이고 계속 재발하는 요도염의 40% 자궁경부염의 10-30% 그러니까 남녀 생식기 감염에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남성이 부구원염이나 질립선염이나 불임이 있을 때 여성의 자궁경부염, 골반염, 애가 빨리 태어나는 주산, 자연유산, 불임이 있을 때 이 균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테리아에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상이 없다는 게 중요한데요. 모든 성병은 특히 클라미디도 그렇고 이것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빨리 발견이 안 되고 이런 합병증이 생겼을 때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 마이코플라즈마 생식기 감염은 임균보다는 더 많은 성병을 유발하고 클라미디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륨이 두 번째로 흔한 성병입니다. 생식기 감염률은 미국 젊은 남성의 0.4% 네덜란드 젊은 사람의 4.5% 스웨덴에서 6.3%가 점점 이 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륨은 천천히 자라고 그리고 잘 발견이 안 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균배양 검사를 해서 발견이 됐는데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테스 클라미디아에 비해서 두 번째로 흔한 균이고 지금은 PCR이라고 하는 검사를 통해서 디텍트가 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균배양 검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잘 발견이 안 됐던 균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륨은 골반염이 없는 여성보다는 있는 여성한테 그리고 자궁경부나 자궁내막에서 자주 확인되고 그리고 유병류로 골반염이 있는 경우에서 4에서 22% 산후골반염에서 60%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산후골반염이 있을 때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륨을 반드시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자궁내막염이 있을 때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륨이 골반염을 약위시키고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륨은 남자의 성파트너를 가진 남성의 직장, 항문 석수를 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1에서 26% 그리고 그런 여성과 관계를 했을 때 3%에서 보고를 하고 있고 직장에 감염이 되어서도 항문이나 직장에 감염이 되어서도 무중성이고 그리고 인두, 구강성결을 했을 때 이것도 검출되고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륨은 요도염에서 두 번째로 흔하기 때문에 요도염이 있거나 잘 치료가 안될 경우 반드시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륨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륨이 중요한 이유고 또 걱정되는 이유가 항생제, 내성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은 이게 가장 치료가 잘 안되고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륨에 쓸 수 있는 항생제가 금방 내성에 생기거나 치료가 잘 안되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궁경부염이 계속 지속되거나 클라미디아나 임질에 대해서 항생제를 썼는데 반응하지 않거나 이럴 때 그런 여성에게 마이코플라즈마 검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진단은 어떻게 하냐? 굉장히 여러가지 말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에서는 PCR 검사를 하면 굉장히 쉽게 발견이 됩니다. 항생제에 대한 12가지 균을 여러가지 멀티플렉스로 리얼타임으로 PCR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12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틸코마 나이스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제니탈륨 클라미디아 나이스 마이코플라즈마 라이티콤 파붐 캔디다 트레포넴팔리듬 가드넬라 HSV1,2를 한꺼번에 검사하는데 7만 8,300원에다가 진찰로 해도 검사가 본인 환자가 한 3만원쯤 내게 되면 이 균 검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성평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검사를 다 하게 되는데 옛날만 해도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 성평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균 배양 검사했고요.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륨도 성평이라고 하지만 균 배양 검사를 하는데 6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성평을 빨리 발견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금방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평으로 인해서 골반염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되거나 부과한염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병원에만 찾아가면 산부일과를 비뇨기과만 찾아가면 얼마든지 조기에 적당한 항생제를 써서 치료가 완치되는지 어떤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만 오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7만 8,000원인데 외래에 오면 환자가 30% 내잖아요. 여기에다가 진찰료를 합해도 보통 환자가 내는 돈이 3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찰료까지 해서 한 9만원쯤이나 된다고 해도 거기 30%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염증이 있는 것 같다 성평검사를 하거나 혹시 내가 치료해야 되는지 어쩐지 알고 싶다 원라인을 했거나 자꾸 방광염이나 질염이나 골반염이나 요도염이나 전립선염이 안 낫는다 뭔가 그럴 경우는 이 PCR검사 STD 12종 PCR검사를 하면 이 가격으로 내가 성평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게 이 STD PCR검사를 반드시 조기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에 쓸 수 있는 항생제 중에 아지스로마이진이 있는데 이게 내성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실패율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마크로라이드가 아지스로마신을 얘기하는데 마크로라이드 내성이 있을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 서유럽에서 그리고 호주에서 이 내성이 이렇게 많습니다. 44에서 90% 그러니까 항생제를 쓴다고 해도 치료가 안된다는 거죠. 이 마크로라이드, 아지스로마이신에 잘 든다 감수성이 있다 그러면 이 아지스로마이신에 1g 투여를 하면 되고 근데 그 치료를 해도 한 10에서 12%는 내성균이 또 생긴다고 하고 그럴 때 이제 키놀론을 사용하게 됩니다. 진단을 할 때 이 마이크플라즈마 전이탈리움은 매우 느리게 자라요. 그래서 배양을 할 때 6개월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낙트, 핵산 증폭 검사 그 다음에 PCR을 사용하게 되면서 FDA 승리를 받았는데 보통 검사할 때 소변이나 요도나 음경에서 자궁경부와 질에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자나 남자는 소변 남자는 요도음경 여자는 자궁경부와 질에서 채취를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자꾸 재발하는 요도염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재발하고 있는 요도염, 자궁경부염, 골반염이 있을 때 마이크플라즈마 전이탈리움을 검사하는 것을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치료에 대해서 다시 2021년 CDC 가이드라인인데 한글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마이크플라즈마에 대해서 균에 대해서 잘 치료가 되는지 내성검사를 할 수 있을 때는 1번과 2번을 치료하고 마이크플라즈마 전이탈리움을 내성검사를 할 수 없고 검사에서 PCR 검사에서 마이크플라즈마 전이탈리움이 있다. 그러면 이 방법을 씁니다. 보통 대한민국에서는 이걸로 하거든요. PCR 검사에서 마이크플라즈마 전이탈리움이 있는데 내성검사까지 안 한다. 그러면 먼저 독시사에클린을 하루에 100ml, 2번 7일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목시플록사신을 하루에 400mg, 7일을 쓰게 됩니다. 만약에 인성검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1번이나 2번 중에 쓰는데요. 먼저 마크로라이드, 아디스로마이신에 예민하다. 그러면 독시사에클린을 하루에 100mg, 2번, 7일을 쓰고 그 다음에 아디스로마이신 1g을 쓴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하루에 500mg을 3일간 그럼 토탈 1g에다 500mg, 3번 1.5g이니까 토탈 2.5g을 투여하거나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아디스로마이신에 잘 듣지 않는다. 그러면 독시사에클린을 하루에 100mg, 7번, 100mg, 2번, 7일을 주고 그 다음에 목시사에클린을 하루에 400mg, 7일을 씁니다. 근데 입원하고 이거는 같은 치료죠. 그럼 이제 요약을 하면 요약을 하면 만약에 내가 마이코플라즈마젠틀륨에 감염이 됐다고 신선한을 받았다. 그러면 독시사에클린 100mg, 아침 전역 2번을 7일간 먹은 다음에 목시사에클린을 400mg을 7일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보다는 이 치료를 더 권장하는 거죠. 왜냐면 이 아디스로마이신에 내성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내성을 검사할 수 없다고 보면 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독시사에클린을 썼는데 치료가 안 돼요. 그러면 아디스로마이신 치료가 필요한데 아디스로마이신에 내성이 50%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7에서 14일 동안 목시플록사신을 400mg을 쓰게 됩니다. 목시플록사신의 치료율은 보통 초기 보고서에서 한 100% 그러니까 별로 내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코플라즈마젠틀에서 항상 내성이 가장 문제인데 그 대안으로 요즘 목시플록사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료에 저항하는 때 2단계 치료법 이 치료에 권장되는데 이럴 때 90% 치료를 입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지를 쓰고 아지스로를 쓰거나 아니면 독지를 쓰고 목시플록사신을 쓰거나 이렇게 2단계 요법이 했을 때 치료율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마크로라이드 아지스로에 민감할 경우는 독시사이클린을 처음으로 제공했을 때 유기체 부화 항생제가 줄어들고 균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균을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먼저 독지를 쓰고 고용량 1g 아지스로마신을 쓰거나 그리고 0.5g씩 하루에 3번 치료를 하거나 그 다음에 내성이 있을 경우는 독지를 쓴 다음에 목시플록사신으로 치료를 한다는 건데 지금 현재 이 내성균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이코플로즈마 제니탈림을 치료한 다음에 한 3주 후에 다시 검사를 해서 치료가 됐는지 내성균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치료에 실패했다 치료한 다음에도 계속 양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고 치료 실패일 경우 미노사이클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지만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14일간 독시를 100mg 하루에 2번 썼을 때 이게 이제 골반염 치료인데 이 치료법은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림염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림염이 나오면 독시를 2주간 쓰는 것이 권한 게 아니라 목시플록사신을 400mg 2주 동안 투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목시사액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림염이 검출이 계속되면서 지속적으로 요도염이나 자궁경부염 골반염이 있을 때 목시플록사신으로 치료를 합니다.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림염 가진 사람의 섹스 파트너 권리인데 남성이나 여성 남성을 성관계로 하는 남성의 파트너에게는 검사를 했더니 이 사람에 감염됐을 때 그 파트너에 감염된 일지도가 높았습니다. 거의 파트너가 감염된다는 거죠. 그리고 증상이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림염에 성 파트너는 검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성 반응을 보이면 재감염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치료해야 되죠. 만약에 파트너 검사를 안 하거나 불가능하다. 그러면 환자에게 주는 똑같은 항생제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하면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림염에 감염이 됐다. 치료는 내성 검사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가장 흔하게 내성 검사를 할 수 없을 경우는 지금 이 치료 독식 하루에 100ml 두 번 7일 그 다음에 목시플록서신 하루에 400ml 7일 이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성병 검사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균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림염이 클라미디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흔한 균이기 때문에 이 균에 감염됐을 경우 전문의와 반드시 상담하고 파트너도 같이 치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